안녕하세요 뉴스다지입니다. 오늘 민주당하고 진중권 교수는 서로를 저격을 하면서 한판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중권은 민주당 측에다가 20%의 여당 지지자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여당을 싫어하고 있다면서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 지적을 했고 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어저께 진중권이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의 서용주 부대변인은 진정 교수가 화천대유 토건비리 논란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면서 진정 교수는 원희룡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장동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라는 우리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논란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전하시는 분이니까 새삼스럽진 않지만 자신의 얕은 이해력에 바탕을 둔 끼어맞추기식 논리는 빈약하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중립을 표방하는 평론가라면 지켜야 하는 균형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지식인의 행동이냐라고 이야기했고 최소한 지식인이라면 선택적인 분노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순환의 논리에 허우적거리는 볼성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본인들 진영의 대깨문들이라든가 대깨문 스피커들한테 좀 해줘야 되는 말 아닙니까? 본인들 진영에서 문 대통령이 민생을 완전히 말아먹고 조국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조국 수호를 하고 있는 본인들 진영의 대깨문들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볼성사나운 모습에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 부대변인은 본인들 진영부터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의 서 부대변인은 중립지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국민의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교수를 더 이상 지식인이라든가 균형감 있는 평론가로 부리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지식인을 자처하던 한 사람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만 확인할 뿐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속 이러실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당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진중권은 민주당 서 부대변인의 논평이 어이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아니면은 다 국민의힘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현재 20%대 지자 빼고 다 민주당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고 공당의 대변인이 일개 평론가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정신병원에 넣지만 말아주세요. 경기도민 하다가 서울시민이 된 것이 다행이라고 믿고 왔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 아직까지도 공정이라든가 중립 드립을 치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민주당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번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에 공정이라든가 정의 평등과 같은 단어들을 입에 담을 경우에는 진짜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진중권이 이야기한 대로 20%의 국민들만 이번 정권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재명이 여권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선출이 되고 역컨벤션 현상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여권 진영 전체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5일하고 16일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과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에 양쪽 모두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우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37.1% 이재명 지사가 35.4%로 패배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0.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3.9포인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5차 범위 내인 1.7포인트 차로 앞설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등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이 35.9% 이재명 지사가 34.6%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6포인트가 내려가지고 1.3포인트 차이로 벌렸으며 역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현재 여권 진영에서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지만 전혀 지금 유효하지 않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 턱 밑인 38.8%까지 끌어올랐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0.3%로 격차가 더욱더 벌어져가지고 오히려 오차범위 바뀐 8.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으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가 오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도 10월 둘째 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률이 36%를 얻는 데 그쳤고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면에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57%로 같은 기간 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그리고 연령병 평가를 보더라도 절 연령대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여권 진영을 향해서 부정평가를 내렸으며 특히나 이번 정권의 코어 지지층인 40대조차도 5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세 달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권 진영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꼬라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소환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 진영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분노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여당 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앞장서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 문제 역시도 하루 이틀 생긴 일이 아닌데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리스크는 대선이 끝나고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BBK와 다스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목이 잡힐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물러나면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뿐만이 아니라 여권 진영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자꾸 정치적인 공사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을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설득력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대장동 사태는 LH 사태하고 비슷한데 대장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인 게 가장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주권은 박탈감을 주는 문제는 아니고 대장동의 인화성이 더 강한 상황이라면서 역시나 선거 기간 내내 이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80%가 찬성했다라는 여론을 근거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대장동 특검 역시도 여기에 못지않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내로남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진실을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가로막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대장동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방어를 잘하고 여권 진영에서 정치 공세를 펼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현재 여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권이 정치 공세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권 진영에서는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